기회에서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한 70, 80%로 틀어졌잖아요. 이래다가 태풍이 들어오고 되면 더하고 뜸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격충종이요. 연장계가 없다고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있어요. 고유의 병이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실패해도 오린변이나 틀면 안 해도 일단 바꿔줘야 돼요. 봄에 온 가잉과 낫고 주운 겨울을 배치우는 옹기길 자리에 벗겨나는 대신의 계산바다여 나 값있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값있고 정말 이렇게 우아하고 향기롭게 살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목년화 다 같이 한 번 불러볼까요? 너 내 사랑 목년화야 그래 내 사랑 목년화야 날이 있고 낫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나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정말 아름답지 않니?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 보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울 거야. 내가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봤을 때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거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니라고 말해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백인들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그것도 흑의 하얀 일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 세상 정말 살만하지 않니?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해. I think that's true. 뭐죠? My self.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엄청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니? 루이 암스트롱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요. 어디까지 가면 클래식까지 가요. 재즈와 재즈의 클래식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옛날에 귀족들이 즐겼던 자리예요. 왕이 즐겼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재즈가 올라와요. 누구를 통해서요? 루이 암스트롱을 통해서 거기다가 플러스 조지 거시린이라는 지금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20세기에 유명한 이 작곡가가 루이 암스트롱을 통해서 클래식을 작곡하게 돼요. 그것도 클래식 플러스 재즈. 떡하니 왕들만 즐긴다라는 그 무대에 재즈는 떡하니 올려놓았어요. 자, 자기 생각, 자기 혼자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저는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목련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